아 팔굽기네 저걸 떨어트려야 될 것 같은데 바람이 약한가? 한번 더 해볼까요? 아 이건 더 이상 안되네요 아 알겠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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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을 낚는 낚시꾼이여 어 안되네 이렇게 해야 자꾸 내는거네 좋아 이거 아무 일도 안일어나죠 한번 어 이거 뭐야 뒤에도 문이 있네 영차 백만 스물하나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셋 백만 스물 넷 백만 스물 다섯 백만 스물 여골 백만 스물 일곱 백만 스물 여골 백만 스물 여골 백만 스물 여골 백만 스물 여골 백만 스물 일골 백만 스물 여골 오케이 호우쉐 깜짝아 미안하다 아리들이야 어 얘네 이거 문 열어주는 것 같은데 왠지 문 열어봐야 들어올 애들이 병아리밖에 없잖아 일로와 이리온 너네 한번 하늘 날아볼래? 나는 경험해보고 싶어 닥.. 미안하지만 닥은 하늘을 못 날아 내 도움이 있으면 너넨 날 수 있어 일로와봐 여기 이거 보이지? 가만히 있어봐 자 이리 간다 고오오오오오 어 이거 빨아들이는데? 뭐야 잠깐만 좀더 유행한 다음에 자 일로 오세요 병아리들 병아리이들 내가 먼저 살려갈거야 지구! 허헉엉허헉 허허허 헐 야야 병아리... 침백half 이거 병아리 땀발총이야?? 야 근데 한 마리 죽었어 헐 나머지 살았는데 아..이런 미안하다 한 마리 죽었네 아 근데 병원이 따발총 됐어 방금 해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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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죽기 전에 하늘을 날았으니 수원은 이뤘을거야 아마 하늘 나라에선 행복하겠지 여기는 돼지를 밟아서 안전하게 착지 어 아무 소리도 아니지 아까 코그는 소리 같은거 들려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도약 오케이 역시 맞았어 근데 여기 위에 떨어져도 엄청 아플거 같은데 말이야 맞지 그래도 이거 딱딱할텐데 말랑말랑하진 않을건데 여길 넘어가야 될거 같은데 이거를 끌고 야 주인공 힘 세긴하네요 야 이거 뭐야? 잠깐만 어 잠깐만 나 신기한거 봤어 어 이것도 되네 오오오오오 좋아 어 설마 이거 성벽을 쳐라 곧 무너진다 성벽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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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라 이제 곧 이성은 함락된다 성벽을 쳐라 성벽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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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요 조심 따 헉 헉 저거 뭐야? 지렁이야? 저거 뭐예요? 꿈틀꿈틀 저 시체 아니야? 소? 돼지인가? 이거 뭐예요? 저 벌레야? 연가시 같은거 있어? 어 기생충이야? 어 어 점점 깊어지네요 늑이 좋아 여기를 넘어가야되는데 어? 잠깐만 여기를 넘어갈수있는 방법은 잠수는 안되고 이런데 잠수는 안되요 어 어 이러니까 간지난다 어 여기 벌레 개많아요 헐 여기 벌레 엄청 많은데? 엄청 징그러워 벌레 엄청 많아 헐 자 여기서 이거 뭐 챙길수있나요? 안챙겨지네요 아하 어 넘어가야되는데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위로 다시 여기도 못올라가거든요? 문 밑에 틈으로 안들어가지냐고요? 어디? 아 저기 오른쪽 아래있는거 철조망을 잡고가는거 아니냐고? 야 잡고 잡고갈수있었으면 진작에 잡... 살금살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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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꼬리같애 근데 어떻게보면 똥같기도 하고 맞지? 저 꼬리 아니야? 어 여기 동물이 많이 죽어있네요 어 네 깜짝아 어어 점프 오케이 뭔가 이렇게 할수있을거 같았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한번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다시 셋 어 좋아요 자 지금이야 점프 좋아쓰 좋아쓰 방금 죽은거 같았지만 죽은게 아니었네요 다행히도 하나 둘 셋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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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가네 오우씨 언제까지 주차올라곤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래도 너가 들어갈 곳은 여기다 잘되다 뭐 이건 불쌍하다고 해줄 필요도 없네 얘가 잘못한거야 날 죽이려 했으니 저기 사람들 왜 터미네이터 자세하고 있죠? 뚜둥뚜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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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으악! 이거 뭐야 괜찮니 돼지야? 일이 좀 안전해졌어? 괜찮애? 일로와 일로와 따라와 따라와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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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이잇잇 좋아 좀 앞으로 가봐 가만있어 시스템작동 이거 뭐임 우와 이거 뭐에요? 내가 조종할 수 있어 사람들을 헐 우와 이걸 잡아서 이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며 백만수만 백만수물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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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 저기 문 열린다 세명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애 가자 저거 도와줘 가서 친구를 도와줘라 자 잡고 올려 오케이 자 세명 네명이네요 오케이 자 이제 다같이 모여서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라 힘 힘내라 아 이거 뒤로 미는건가? 아아아아 오오 이제 이거 빼면 되나? 우와 엄청 신기해요 오 잘 봐 우와 내가 막 조종할 수 있는데 빼면은 얘들 왜이렇게 앉아 잘했어 뇌지야 좋아 나 이제 갈게 뇌지야 알았지? 아 혈마니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많이 추워 어쩌다가 저기 어휴 벌레한테 해가지고 갈게 으악 까하 오오 방금 좀 아팠어 어 힘고린 향기 감사합니다 제가 올리면 되겠죠 으앗 짠 우와 밝다 오케이 아침이 찾아오고 있네요 이 어두웠던 인생에도 광명이 찾아오는구나 오 엄청 근데 그래픽이 엄청 깔끔해서 좋아요 여기 시대가 어느 시대에 헥 저 오른쪽에 사람들 줄 서서 있는데 줄 서서 있는데 무료 급식이야? 아 배식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야 저거? 아하 그렇구만 배식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었군 자 이거는 밀면 아 땡기면 되겠죠? 아마 땡기는 것 같은데 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아요 그럼 다시 밀어야겠죠? 최대한 밀구요 저거를 잡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자 이제 점프를 해서 잡고 야 주인공 팔림 세다 어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 엄청 힘든데 이거 자 여기는 하나 두 잠시만요 여기로 올라가야겠어 좋아 반대로 하니까 안될 것 같고 그 increasing 자 다시 하나 두 둘 쓰 셋 오케이 어 병아리 소리 또 나요 ㅁㅁ 병아리소리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바로 키 작은 사람들의 서러움이겠죠 창밖에 뭐가 있는지 보고싶은데 딱 커트라인이야 보이지가 않아 그렇다면 이거 설마 점프로 아 여기 문이 있네 오케이 어 쟤네 뭔가 이상한데? 병아리야? 참새구나 근데 어째 병아리보다 더 쨉쨉거리는게 병아리 같냐? 병아리 아까 쨉쨉거리지도 않던데 삐약삐약거리지도 않 아 여기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네요 아 나 이거 오 이런것도 되네요 여기 뭔가 있어 이거 뭐지 타 올리고 타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일단 올려볼까 한번? 아아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저거 밟고 올라가는거구만 오케이 하나 둘 셋 힝 힝 힝 힝 힝 좀 내리고 이거 방향을 좀 틀어줘야겠네요 여기로 이렇게 틀고 오케이 이정도면 됐어 음 좀만 내리자 아니 좀 올려야 될 듯 됐어 오케이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오 여기좀 높은데 아 이거 떨어뜨리면은 저 밑에께 뚫리나봐요 맞죠 헐 헐 오 착한 세이브 엄청 좋은 게임이네요 밀고 밀고 도망가세요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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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ssed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넋 땡기는 순간 빙팡팡 크으으으으 으 집안이 흔들기고 어? 대륙이 무너지며 건물이 붕괴되고 흙